옛날 어느 마을에 자식이 없는 노부부가 살았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한량처럼 지냈고, 부부의 생계 유지는 할머니의 몫이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몹시 사랑했기에 오랜 세월 별말 없이 그렇게 살아왔더랬다. 하루는 할머니가 마당에 멍석을 펴고 곡식을 말리기 위해 널어두었다. 날이 좋으니 오늘은 장이 담긴 항아리들도 좀 열어두어서 햇볕을 쬐어야겠구나. 이렇게 해야 맛도 좋아지고 곰팡이도 생기지 않으니까 말이야. 할머니는 직접 담근 고추장, 된장, 간장항아리의 뚜껑을 모두 열고 나서 들판에 일을 하러 나갔다. 그런데 점심 무렵부터 화창했던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더니 소나기가 내리고 말았다. 할머니가 서둘러 집에 돌아와 보니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는 여전히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멍석 위 곡식은 물론이요. 장들은 뚜껑이 열린 채로 비를 다 맞고 있었다. 할머니는 기가 막혀 방문을 열고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영감, 비가 오면 곡식도 좀 커두고 장독 뚜껑도 덮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어? 저런 말을 하지 그랬소? 마당을 한 번만 내다보았다면 알았을 텐데 내내 책만 본 것이에요? 그랬지. 워낙 열중해서인지 나는 소나기가 내린 줄도 몰랐네 그려. 할머니는 답답한 마음에 한 소리 하려다가 말을 삼키며 생각했다. 책을 본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어찌 저렇게 날이면 날마다 책만 들여다보고 있을까? 에휴, 그래도 어느 집 영감은 도박으로 재산을 다 날리기도 하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 영감은 양반이지. 다음부터는 집을 비울 때는 이를 벌려놓고 나가지 말아야겠다. 한편 할아버지가 그토록 열중해서 읽는 책은 다름 아닌 주역과 각종 점성술에 관한 것이었다. 언젠가 사주팔자와 전보기에 관심이 생긴 이후부터 그 분야의 책을 읽으며 혼자 공부를 한 것이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깨우치기에는 주역의 원리는 너무나 심오했다. 그렇기에 그는 어설프게 점을 치는 법을 익혔을 뿐이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이 어설픈 점치는 솜씨를 뽐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루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내가 어디 기인이 다녀올 곳이 있구려.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 내 걱정 말고 잘 지내고 있으시오. 늘 방 안에만 들어앉아 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여행길을 떠난다고 하니 할머니는 황당했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할머니는 별말 없이 할아버지를 배웅해 주었다. 할아버지는 목적지 없는 여행을 떠나 하염없이 걸었고 어느 마을에 도착했다. 아휴, 오랜만에 오래 걸어서 그런지 다리가 영 피곤하구나. 그가 골목 어기에 앉아 다리를 주무르며 주변을 둘러보니 자신이 앉은 골목은 큰 부잣집 담장 아래였다. 이야, 집 한 번 크고 좋구나. 그는 집을 구경하다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행랑채의 지붕 위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참 몽게몽게 나는구나. 그런데 할아버지의 혼잣말이 조금 컸는지 부잣집 담장 안까지 들렸고 그 말을 집주인 부자 영감이 듣게 되었다. 부자 영감은 부랴부랴 골목으로 나와 할아버지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다. 몽게? 몽게 그놈이오? 에? 지난밤 엽전괴짝을 몽땅 훔쳐간 도둑놈 말이오. 방금 몽게라고 하지 않았어? 이웃마을의 그 몽게 맞소? 알고 보니 부잣집에는 간밤에 도둑이 들었고 부자는 도둑이 누구인지 몰라 머리를 싸매고 있었다. 그런데 웬 노인이 범인의 이름을 떡하니 알려주니 부자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그야말로 용한 점쟁이로 보였던 것이다. 하필이면 이웃마을에는 실제로 몽게라는 이름의 험상궂은 외모를 가진 건장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 부자 영감이 말했다. 몽게 이놈 감히 우리 집 보아를 훔쳐가? 내 이놈을 잡아 가만두지 않을 테다. 어... 저기... 그것이... 영감님께서는 제가 도둑맞은 사실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단박에 맞히시는 걸 보니 보통 용하신 게 아닌가 봅니다. 이런 용한 분을 그냥 보낼 수는 없겠지요. 부자 영감은 할아버지를 집으로 불러들여 밥, 고기, 술상을 성대하게 차려 대접했다. 그리고는 쌀 한 말까지 내어주니 할아버지는 차마 자신의 말이 아무 의미 없이 뱉은 혼잣말이라고 털어놓을 수 없었다. 게다가 그 몽게라는 청년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정말로 도둑질을 했을 법한 인물 같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생각했다. 이래봬도 내가 꽤 오래 공부를 하지 않았던가 얼떨결에 뱉은 말이지만 혹시 모르지 내 안에 신통력이 발휘되어 범인을 색출한 것일지도 말이야. 한편 이웃마을 몽게는 어느 영감이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났다. 괘씸한 영감 감히 나를 능멸해? 어디서 굴러먹다 온 인간인지 몰라도 가만둘 수 없지. 몽게가 할아버지가 지나갈 산 고개의 길목을 지키고 있으니 과연 오후 늦게 한 할아버지가 선물로 받은 쌀자루를 어깨에 맨 채 낑낑대며 고개를 올라왔다. 이보시오. 보아하니 영감이 나를 범인으로 지목해 누명을 씌운 장본인님이 틀림없군.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했단 말이오. 영감이 그렇게 용하다면 어디 이것도 맞춰보시겠소? 몽게는 자신의 두껍고 큼지막한 손을 쥔 채 내밀어 보여주었다. 이 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맞춰보시오. 맞춘다면 무사히 지나가게 될 것이고 맞추지 못한다면 들고 있는 그 쌀은 다 내 것이 될 것이오. 내 성질 같아서는 쌀을 가지는 것 말고도 영감을 이 주먹으로 혼쭐 내주고 싶지만은 최소한의 노인 공경으로 그것만은 참으리다. 할아버지는 몽게의 손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의 손이 워낙 커서 도대체 무엇을 쥐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 기질을 발휘해 이렇게 답했다. 나는 당연히 자네의 손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소. 그러나 내가 맞추는 순간 자네는 내가 맞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손 안에 든 것을 내팽개쳐버릴 테지. 그렇게 해서 내게 보여주지 않고 없애버리면 자네가 이 내기에서 질 일은 없으니까 말이야. 그러니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소. 그 투박한 손 안에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라면 목숨을 잃을 것이 확실한데 내 어찌 맞출 수 있겠소. 몽개는 할아버지의 말이 깜짝 놀라고 말았다. 몽개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은 두꺼비였던 것이다. 그는 생각했다. 이 영감님 정말로 보통 사람이 아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도인이로구나. 한낱 두꺼비의 생명조차 소중히 여겨 모든 진실을 알면서도 말을 아끼고 잘못한 사람에게도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주는구나. 이에 몽개는 두꺼비를 놓아주며 할아버지에게 털어놓았다. 영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밤 도적질을 한 것은 접니다. 실은 그 도적질은 저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고 저는 부자들을 털어 그 재물로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분이 어떻다 한들 제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겠지요. 그간 스스로를 속이며 해오던 도적질을 영감님을 만나 깨달음을 얻고 비로소 그만두려 합니다. 이제 저는 농사꾼으로 다시 태어나 직접 땀 흘려 수확하는 것들로 이웃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얼떨결에 몽개까지 교화시켜버린 할아버지는 그야말로 어리둥절할 따름이었다. 자신은 별 생각 없이 한 말들이 자꾸만 들어맞는 바람에 그야말로 용한 점쟁이로 소문이 나버린 것이다. 그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붙들려 마을에 눌러앉게 되었고 매일매일 사람들이 찾아와 그에게 궁금한 것들을 물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할아버지는 자꾸만 맞는 말만 하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꿈꾸던 능통한 점술가가 된 것이다. 그런데 원하던 모습이 되고도 할아버지의 마음은 공허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늘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 용한 점쟁이라고 나를 지켜세우지만 그것은 내가 그들이 바라는 말을 해주었기 때문이지. 그런데 내가 하는 말들은 별 생각 없이 내뱉는 것들일 뿐인데 언젠가 내 밑천이 드러나는 순간 이 사람들은 모두 실망하고 내게 등을 돌리고 말테지. 그리고 그는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할머니를 떠올렸다. 평생 자신에게 바라는 것 없이 자신을 존중해주고 지지해준 한 사람이 할머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하여 할아버지는 미련 없이 점집을 접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할머니의 속을 썩이지 않는 훌륭한 가장으로 지냈다. 할머니는 여행을 다녀온 할아버지가 왜 갑자기 바뀌었는지 알 길이 없었지만 늘 그랬듯 할아버지의 새로운 모습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이후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스튜디오 은재의 창작동화 신비한 502 자파점을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